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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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엑소와의 도영입니다 다음 날 보겠습니다. 1등인 인용민입니다. 둘 셋! 브랜뉴! 감사합니다. 아침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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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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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본다. 다시 한 번 갈게요 노래를 해야 될 텐데 우 부터 주는 게 나은 거죠? 미안해요 7행 처음에 우 맞춰주시면 알려주세요 자 한 번 가볼게요 대한민국 조금 더 순하게 한 번만 더 할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이고 좋습니다 동작을 뽑고 이렇게 맞춰볼까? 동작을 이걸 받아줄 사람을 잡고 다른 거 하고 있네 형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진짜 끝나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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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앞두룩이라 돼야 된다 어? 앞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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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셋이 앞두룩 아 저기 또 혼자 왔어 귀여워 감사합니다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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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보이즈 스트레이 키드 사무엘 mx leverage 동작 Krearni 동작 대한민국 그렇게 해주시라고 저희도 열심히 꾸룽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즐겨주시는 분들도 즐겨주시고 월드컵 무사히 성공적 선수들 꼭 화이팅 해서 보겠습니다. 화이팅! 너무너무 희나 씨의 축구를 한다는 건 정말 이제 그날 하루를 전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와 아까 꾸룽붐 추는데 진짜 땀이 이렇게 눈가에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살짝 힘들지 않았나 그렇지만 오 축구 공기 딱 타이밍 딱! 제가 또 축구 신도를 듣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에 축구 신도를 듣고 제가 축구 자세에 제가 강서해주세요. 축구 soy second 폰 수신 오른발이 일식 이 질병은 안 되시고 잘한다 그리고 의자세 신발이 좀 부어져서 네 신방아 9병이세요 9병이세요 5병이세요 네 네 네 네 네 한 번 차볼게요 간다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더 정't 주인 드라마 AAA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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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뭐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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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붙어 뿜뿜! 발끝까지! 맞았어! 뿜뿜! 뿜뿜! 월드컵에 출전하신 선수들이 뿜뿜 영상을 보시고 힘내시라고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가사!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해드렸으니까 꼭 좋은 결과물 얻으시길 바라구요. 월드컵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열심히 준비하신 대한민국 선수분들 진짜 다치지 않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구요. 저희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선수분들께서 뿜뿜 영상을 보시고 정말 힘을 내셔서 월드컵에서 선전하시고 다치지 않으시고 좋은 경기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출전하신 우리 모든 선수분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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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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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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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깨에 무릎밭 난 너만 보면 정신을 떠나봐 네 내력에 나만 놀라게 됨 Hit it Hit it Hit it Hope ت 날이 필요해서 너를 막힐 것 같아 너 자꾸만 봐, 자꾸만 이젠 나만 보게 될 거야 너를 덧담을 거야 너 정성껏 버릴러 기름진 마 쏟아지는 마 다ь , 파이팅! 내 앞에서 난 ign comp comp 내게 줄게 acre Chase 지금 보고 있는 게 꿈은 imaginary 고맙고 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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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이치고 날 만나게 던고 내려가 보여주게 pick up the phone I want never pick up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